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요. 50% 대박 할인가격입니다. 립스틱입니다. 가까이 보아도 이쁘다. 먼데서 보면 더 멋지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색감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군색을 키우고자 하시면 이렇게 멋지게 겨울 두 번만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가격 50% 할인해서 만원짜리가 5천원 립스틱입니다. 괜찮았죠?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세상에 시원하다 시원해. 영상으로도 눈이 즐거워서 시원하고 가격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합니다. 자 또 아이고 매 세상에. 아따 어쩔까. 제가 3, 4년 전만 해도 밥그림 이 정도 하나면 가격대가 수만원을 했어요. 아 수십만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몇만원을 해서 제가 들었다 놨다 살까 말까. 아이고 다음에 살까? 이번에 살까? 아이고 애기들이 돈 줄 때 살까? 자 밥그림 어떻게 해요? 50% 할인. 아이고 좋아라. 기분 좋습니다. 자 만원짜리 짝대기에서 5천원. 자 할인 정말로 괜찮습니다. 끝내줍니다. 아 정말로 괜찮습니다. 끝내줍니다. 립스틱. 자 그때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해서 못사다가 벼르고 살렀던 아이가 이렇게 군생으로 멋진 아이로 탄생했습니다. 자 아유 시원하죠? 50%? 자 말만 들어도 시원하고 다육이를 보니까 또 끝내주게 잘생겨서 시원하고. 자 그 다음에 해피. 아 지난번에요. 지난번 영상에 해피 군생을 2만 5천원에 소개했잖아요.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외도 가격이 6천원. 아 시원합니다. 자 제가 물을 그래서 해피는 군생은 물을 못 줘요. 그냥 아침마다 스프레이 정도만 해줍니다. 이물이 빠질까봐. 자 구독자님 해피 6천원. 행복한 가격이고 행복한 다육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입니다. 자 해피 6천원.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이드스타 금을 제가 영상에 소개 많이 했죠. 이 아이는 쌩얼. 쌩얼이라고 표현 안합니다. 그냥 제이드스타. 만원입니다. 9cm 포트에 있습니다. 괜찮죠? 제이드스타 금은 제가 그분들. 자 여기 한번만 보고 갈게요. 잠시 쉬어갑니다. 대륙 분들이 구매하는 아이. 대품. 대륙 분들이 구매하는 아이. 대품입니다. 괜찮았어요? 자 대품. 야는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소품.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자 안구정화 한 번만 더 하시고 가실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야는 멋이라냐. 꽃밭이라냐. 이쁘다. 그죠? 자 요 아이는 자세히 보면 더 멋지다. 어머 세상에. 이런 애기네. 이름은 메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형다육 중에서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말하죠? 어머 또 생각이 안 나네. 자 끝내주죠? 얼마야 얼마 얼마. 메듀사 6천원. 어쩌까냐. 메듀사 6천원. 짜자잔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주매 구매했더니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멋진 아이가 나오고 또 그 영상에서 추가 구매 추매했더니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아이가 나오고 아이 한꺼번에 찍. 오메 어떻게 한꺼번에 찍는다요. 자 이렇게 이와랜드는 약 300평에 메대가 70개. 그리고 화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기 요기 요기가 저희가 그 흙. 흙을 만들어서 만드는 공정의 자리예요. 자 다육이 멋진 아이들이요. 멋진 화분에 담습니다. 흙은 끝내주게 좋은 흙입니다. 자 쑥쑥이. 자 메듀사 얼마에요? 6천원. 아이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자음씨 감상하고 계세요. 이 아이요? 오메이에요. 제가 맞아요. 루돌프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 제가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기? 내가 만들었어요. 자 루돌프 군생 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외두를 가지고 적심을 해서 군생이 나왔더라 했어요. 루돌프 군생 지금요? 에이 자 얘도 이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얘도 이쁘고 또. 얘는요?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남다육 루돌프를 한 번만 쳐보시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무겁기 때문에 치료 중에 있어요. 자 괜찮죠 루돌프? 자 그 다음에 제가 저쪽 이사갑니다. 이사갑니다. 아 어디로 또 이사? 매대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자 저희 집에 왔다 다녀가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 진짜 깨끗하다. 세상에 진짜 넓다. 다육이 백화점이 따로 없네. 이워랜드가 다육이 백화점이네. 이 얘기에요? 어머 세상에 야여 이쁜 것도 아니오. 자 제가 3년 전 영상을 한 번만 제가 캡처했어요. 어떻게 봐야 잘 나온다. 자 3년 전 영상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진짜 어머 어머 어떻게냐면 끝내줘요 진짜. 자 다남다육 나경언니라고 한 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나 이 아이요? 자 끝내줍니다. 제가 어제 밤에 늦게 영상을 담아서 이 아이가 그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영상을 다시 찍느라 늦었습니다. 로스코프. 진짜 끝내주게 멋진 아이. 제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 로스코프.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더스티 로즈는 깍지는 짝꿍이에요. 짝꿍데이 짝꿍 아시죠? 어? 자 깍지는 맞아요. 다육생활하면서 깍지는 친구예요. 짝꿍이 더 맞겠어요. 친구는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짝꿍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잖아요. 우리 부부? 가잖아요. 언제까지? 이 생활 다 아는 거나 할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로스코프 지난번에 짧은 영상에 소개했는데 구독 많은 분들이 파냐 안파냐 팔아라 왜 안파냐 새판 있다 소리 들으시고 새판이 때문에 왜 안파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나 받으시면 살짝 어떻게 해요? 친구가 같이 갑니다. 내가 아무리 날마다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또 아침마다 약을 쳐도 약을 쳐도 자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있어요. 친구가 누구예요? 깍지. 자 제가 다시 한번만 영상을 담아볼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이쁜 영상이 보인기야.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가 잠깐만요. 어머 이렇게 자 큰일 났네. 자 내가 또 안하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영상이 안 보이네. 자 기가 막히게 이쁜 아기인데 차라리 이걸로 보세요. 자 이뻐요? 제가 지난번 일본 영상에 올려드렸던 로스코프입니다. 가격이 얼마래요? 예 요 아이예요 요 아이예요. 요 아이 9cm 포트에 있는 아이는 예 2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온 게 작년 1월달에 왔으니까 1년 6개월이 넘도록 왜 판매를 안 했냐면 깍지 깍지 같이 사느라고 자 요렇게 요렇게 식재했습니다. 저희 민공방분 판매하잖아요. 민공방분 롱본에다 이렇게 식재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오 세상에 이 정도 목대가 되어야 깍지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시집을 갑니다. 자 로스코프 가격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예요. 어머 야는 또 지난번에 멀로 그렇게 이쁘던 아기가 있더만 야는 멀로 군생인데요. 색가며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 기가 막히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오렌지 멀로 얼마요? 6천원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갖고 따라갑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아이 얘 이름이 뭐예요? 라탐 라탐인데 저희가 오늘 소개하는 라탐은 이렇게 철화를 소개합니다. 자 10만원짜리 어떻게 해요? 8만원 요 아이가 8만원이고 자 요 아이는 15만원 요 아이는 20만원 라탐이 어떻게 변해요? 요렇게 요렇게 완전 앵두젤리같이 되지만 그래도 많이 묵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멀었죠. 자 라탐 그 다음에 이제 아 쟤는 나갔어요. 안 찍어야지. 판매된 아이는 찍지 않겠어요? 자 멀로 쳐라 5만원짜리 짝대기에서 4만원인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있는 수량만큼만 판매를 합니다.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또 다시 들어오냐고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거 이자 농사지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농사진거는 만져보시면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요? 나 풀러풀요. 자 이 아이는 15만원 멀로 쳐라 가격은 생얼이 3개 있고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요. 20만원이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멀로 쳐라 20만원 맞죠? 얘도 20만원 자 키픽장에 계시는 모든 매니아 구독자님들 자 오늘 라탐철화와 멀로 쳐라 구매 하십시오. 중국분들이 저희 집에 우리 집에 와서도 뭐 수위 많이 찾아요. 왜? 사갑니다. 왜? 몰라요. 무진장 사가요. 라탐철화 멀로 쳐라 대품 이런 대품 49천원 만원짜리 많잖아요. 이런 대품이 쉽지 않아요. 이 아이는 15만원 얘도 15만원 두 개 30만원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20만원씩 라탐철화 20만원 멀로 쳐라 20만원 해서 20만원씩입니다. 자 그리고 살짝 갈게요. 파란색 군생 자 어느 구독자 자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락구분에 식재해달라 그래서 외두를 전부 사셔서 외두로 락구분에 식재했습니다. 요거는 배송가 라이예요.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는 요렇게 4두 이상짜리 작년 이맘때 얼마에 팔았어요? 충분하죠? 이쁘죠? 자 이두는 8천원입니다. 이두는 8천원에 소개합니다. 자 끝내줘요? 대단해요? 멋져요? 자 그 다음에 요아이요. 별의 눈물 어이구 세상에 백화 예전에는 백화라고 엄청 비쌌다오. 자 별의 눈물 백화이고 가격은 6천원입니다. 하얀꽃이 핍니다. 그래서 백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아이요. 자 프리티 우먼 아이고 세상에 알사탕 같아. 근데 알사탕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왜 알사탕이라고 하는 품종이 따로 있어요. 프리티 우먼 색감이 살구색 살구미인금은 저리가라 합니다. 아 살구미인이 화나게 생겼네. 자 프리티 우먼 이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역시 영상은 아침에 찍으니까 그렇죠? 자 해피 해피 허니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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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묵으면 얼만큼 이뻐요? 이렇게 허니핑크 기가 막히지 허니핑크 가격은 만원입니다. 허니핑크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제가 살짝만 돌아도 될까요?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루비스타 만원이요?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 몰라요. 아 영상은 좀 아쉽지만 받았을 때 기가 막힙니다. 루비스타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 몽고젤리요? 젤리는 지금은 참 시세 없다고 생각해요. 왜? 3년 전만 해도 젤리라고 붙어있거나 젤리가 되어 있는 건 다 30만원 정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몽고젤리 가격은 만원입니다. 야가소금이구만 아까 잘못 소금이 소금이 6천원 소금이 아이고 이쁘다 소금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요. 별구름 기가 막혀요 나는 이렇게 이쁘네. 처음 봤어요. 어머 세상에 별구름 가격은 만원인데 포트는 종자포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플초코 나는 로젯 하나짜리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예요? 야도 분지하네. 이렇게 로젯 하나짜리가 들어왔는데 자 퍼플초코도 6천원 기가 막히죠? 자 어머 대박이네 완전히 자 레드와인 어이구 야도 대박이네 6천원이요? 레드와인 6천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기가 막힌 아이 야도 50%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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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자 원종 추비반이 가격은 2만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이뻐요 끝내줍니다. 자 연지곤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응 가격 4만원 자 오늘의 영웅 히어로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어머 마디바 돈이 어디갔대 2만원짜리 짝대기하고 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짱짱한지 받아보시면 알 수 있어요. 1년정도 묵힌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는 매니아방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요아이 수량안정으로 소개합니다. 링고스타 링고스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링고스타 가격은 3만원 지금까지 마지막에 보신 분들이 여 tidak 찜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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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이고 야 이쁘네. 메듀사 6,000원 메듀사 가격 6,000원입니다. 쑥쑥이? 소문만 듣고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이라고 합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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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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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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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2,7,000원 그 다음에 중짜는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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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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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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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